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야합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력의 미움도 받지 않아야 되지만 정치권력의 지나치가 가까이 가게 되면 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김승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이 아마 사체를 가지고 돈을 급속히 모았던 분입니다 사체를 해서 모았던 아니면 다른 것을 해서 모았던 간에 재산이라는 것은 피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귀한 것이죠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가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걸 보게 되면 대북 송금 관련해서 또 이재명 당대표가 앞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유동규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김승태 씨가 몰리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형님 아우회가 좋은 시절에는 형님 아우회가 좋고 좋지만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가지고 상대방이 완전히 뭡니까 뱃속을 보이는 그런 좀 저열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꼭대기가 그냥 도는 거죠 유동규가 그렇게 꼭대기가 돈가 아닙니까 의리나 신의가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뭡니까 그런 거 없더라 이야기한 겁니까 김승태의 이름도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그렇게 느끼는 모양입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김승태 씨 이야기입니다 검찰 여러분들 조사에서 대북 송금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전 부시장에 대해서 버럭 왜 형 입장만 생각하십니까 검찰 대질신문에서 고성을 질렀고 이화영은 대질 중단을 요청한 뒤에 조세 서명도 안 했다 다 각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 늑살 좋게 생긴 사람이 경기도 평화부시장 했던 이화영 이재명 씨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물주인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이자 김승태 씨입니다 이건 뭐 아태 무슨 뭐 협회 회장인 모양입니다 좋은 시간이었죠 검찰이 아마 다자 대질신문에 있는 모양입니다 김승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2019년 이재명 방북 비용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 대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800만 외에도 더 돈이 되어졌을 겁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김승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자신에게 먼저 대북사업을 제안했으며 대북 송금 과정 역시 그가 알고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의 김승태 전 회장은 정치적인 끈을 잡으면 대북사업에서 크게 돈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800만 원 900만 원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제기를 한 거죠 사업도 본인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안한 거죠 그러나 이날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란 김승태 전 회장의 진술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승태 전 회장과 쌍방울그룹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을 불러서 사자 대질신문을 실시했다고 한다 여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다 포함이 된다 대질신문을 이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자체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하려 북한에 돈을 끊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김승태 전 쌍방울 회장이 가족과 친인적 회사 관계자들이 이미 10명 넘게 구속됐다 회사도 망하게 생겼다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가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게 되면 자식도 여러분들 먼저 저버릴 정도로 자기 사업에 대한 애착이 강하죠 김승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사체를 해가지고 바닥부터 이런 돈을 모았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겠습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제도권 기업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쌍방울그룹을 인수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이 망하게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승태 전 회장은 그냥 불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규와 마찬가지로 사업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친인척들이 재경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캄보디아에서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다가 이번에 들어와서 다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럼 재경본부장은 자금 얼음을 큰히 알 거 아닙니까 무슨 매재인가 처재인가 하던데 김승태 전 회장은 왜 형 입장만 생각하느냐 우리 입장도 생각해달라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 등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시절 끝나게 되면은 뭐 이 사람들이 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도 아니고 다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친구지 않습니까 이익이 끝나게 되면 그 친구 관계도 다 이러면 끝나게 되는 거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었던 것은 원래 친구가 아니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익의 친구였지 그냥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이 끝나게 되면은 모두 다 불게 되고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죠 김승태 쌍방울그룹 회장은 정치적인 그런 연출을 대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항상 머리가 투자 대비 얼마를 벌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머릿속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본인의 뭐 속내를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통상적인 그런 사업가들이라는 것은 뭐 100 투자해가지고 뭐죠 10만 벌 수 있으면은 투자 수익률이 얼마니까 돈을 넣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북사업은 참 위험한 사업인데 개성공단이나 이런 데 돈 넣어가지고 떡긴 사람들 그런 거 보고 배웠어야 되는데 본인이 젊고 더 빨리 성장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좋지 못한 길을 선택을 한 거죠 왜 형 입장만 생각하느냐 우리 입장도 생각해 달라 다 불게 돼 있는 겁니다 얼마나 파렴치하게 느꼈겠습니까 엊그제까지 술 마시고 뭡니까 형 아우 동생 했는데 눈앞에서 이렇게 안색 하나 바뀌지 않고 뭐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거지 경기도하고 여느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관련이 없기는 뭐가 관련이 없겠습니까 이날 대진신문에 참석한 박용정 부회장과 안부수 회장 역시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알렸다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를 부인하며 대질신문 중단을 요청하고 신문조사에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구해야 되니까 지금 쌍방울그룹이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리고 뭐 사업은 또 다 자기 돈으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대출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출도 다 여러분들 중단이 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속이 타는 거죠 대질신문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사의 전화통화 여부를 놓고도 엇갈린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일린 한국 내 기업 강담회 장소에 의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통화를 하다가 자신을 바꿔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걸 다 이제 부인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보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네요 이재명 플러스 정진상 김용 이화영 이 세 사람 정도는 이제 끝까지 아마 입을 다물 모양입니다 참 다른 사람 이야기지만 이게 참 가슴에 와닿네요 회사 망하게 생겼다 우리 생각도 좀 해줘야지 어떻게 당신 생각만 할 수 있냐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이 이런 정치적 연출을 이용해 가지고 대북사업에서 한몫 챙기려고 했던 건 아주 잘못된 판단이네요 북한과 사업회가 이런 돈 챙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 사업가들도 달고 다른 사람들이고 또 사채시장에서 이렇게 부를 축적해 한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내공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설득해 가지고 대북사업에 끌어들인 걸 보면 이화영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어쨌든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이 내용을 보니까 대북사업비 500만 달러 이화영이 먼저 김성태의 대납을 제안했다 김성태 수백억 돈 세탁 로비 의혹 검찰 300억의 사용처를 지금 추적하고 있다 김성태 대북손금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달러를 숨겨서 내보냈다 김성태 금고직이 회장 매재네요 매재 매재니까 여동생 남편이며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이 심하겠죠 재무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친인척들이 자기 때문에 다 잡혀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김성태 씨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겠습니까 유동규 씨가 김문기 씨 죽음을 보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본인이 결정적으로 심경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성태 씨도 학을 뗐을 겁니다 사체시장에 여러분들 뛰어다니면서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봤지만 정치하는 인간들이 자기 눈앞에서 형아우하다가 갑자기 시침일 때고 뭡니까 내가 이재명 경기지사 전화 받은 적도 없고 연결해 준 적도 없고 북한 측하고 이재명 방부 비용을 떼달라고 했던 대납해달라고 했던 것도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가 찼습니까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로부터 2권 선거